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보호 재난대응정책과의 이민규 사무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지역자열방제단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교육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그 재난에 대한 이해 그리고 20년도 풍수의 인명피해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본 후에 현재 지역자열방제단의 현안을 분석하고 그 현안 분석을 토대로 21년에는 어떤 그런 활성화 정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이해입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거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인간이 재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변천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중세에는 재난은 신의 행위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라든지 로마 대화제, 그리고 흑사병, 창궐 등 재난은 신이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만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중세부터 국가는 최소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한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대화제 당시에 소방을 구성했고 그 소방수들이 로마 대화제 현장에서 불을 끄는 노력들을 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은 광도 8.5에서 9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도시의 85%를 붕괴시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적게는 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 정도 사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당시 리스본 인구가 20만명 정도인 것을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그 피해가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대에는 재난을 신의 심판으로 해석하던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 인간 중심의 재난관리 개념을 탄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의 원인이 되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18세기에서 20세기 초기에는 국가구호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803년 포츠머스 뉴헴프셔 대화제 때는 미국 최초로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27년 미시시피강의 하류가 범람했을 당시에도 이 사건을 계기로 1905년에 공식구호 기간으로 지정돼 있던 적십자사가 구호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복구와 그리고 피해자 구호에 대한 국가 책임에 집중이 되기 시작했고 자연현상과 시설안전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한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재난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과 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사회 전반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또 이제 보험 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방재단과 가장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기부터 조금씩 시민이 참여하는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라고 시민이 조금씩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에도 전체 이제 구조된 사람이 한 3만 5천여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80% 정도가 내 이웃 주민이나 아니면 친지로부터 이제 구조를 구조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지역자율 방대단 활성화를 통해서 그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체계가 근대부터 조금씩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신종 복합 재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는 쓰나미로 인한 그런 자연현상이 유발한 사회 재난이었고 태국 대홍수 같은 경우는 이게 대홍수로 인해서 반도체 공장이 침수를 당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아시아 컴퓨터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재난이 재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그리고 현재 일상생활에도 많이 만연해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사회 재난 구분이 어려운 복합 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또 코로나19와 같이 사회 재난 발생 매도가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재해 뭐 그런 국지적 호우라든지 이런 현대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민간 방제 기능 강화를 통한 초기 대응 영향 제고입니다. 현대 재난의 특징을 봤을 때에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복합 재난도 그렇고 기후변화도 그렇고요. 예측할 수 있는 재난 같은 경우는 미리 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를 경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재난의 그런 특징을 봤을 때에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방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마을이나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방제 기능이 강화가 돼야지 초기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년 풍수의 인명피해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농경지에 집중호로 인해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물을 빼기 위해서 흔히 물꼬를 틀어간다고 하는데 물꼬를 트기 위해 배수로 작업을 하던 도중 한 분이 휩쓸리기 시작했고 휩쓸리는 과정에서 다른 분과 엉켜서 두 명이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 분이 또 두 분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다가 같이 휩쓸리면서 세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사전 대피를 했었거든요. 이웃 주민 집으로 안전가옥으로 사전 대피를 했었다가 집으로 뭔가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잠시 집을 들렸는데 옆에 있던 곳이 무너지면서 같이 주택과 함께 휩쓸려 가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보았을 때 고민해 볼 것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뭔가 재난 그런 집중호우에 대한 위험성이나 무서움을 알고 있었더라면 집에 있었을 텐데 또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대피를 했는데 조금만 더 경각심이 있었더라면 이웃 집에서 있었을 것이고 또 이웃 주민이 혹시나 좀 더 설득을 해서 집에 있게 설득을 했다고 하면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지역자율 방제단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개인이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제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제단원 활동하면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했다라면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민간 방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방제에 대한 그런 기능이 강화가 되고 또 역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재난 상황에서는 안전한 곳에서 대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주변에 지역자율 방제단원 분께서 계셨다라고 하면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충분히 설득하고 얘기를 하면서 주민이 사고를 당하신 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친밀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결국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분들입니다. 그런 지역 주민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자율 방제단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그런 지역 안에서 또 마을 단위에서의 방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자율 방제단 현안 분석입니다. 방제단은 20년에 5만 6,959명으로 19년 대비 1,255명 감소했습니다. 13년 이후 5만 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편차는 지역별 단원수 편차가 굉장히 크고 또 단원수가 100명 미남인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단원수 평균 25.8명으로 농촌, 산간 등 비도시 지역이 많은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면적 1제곱킬로미터당 단원수 평균은 0.36명이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밀집된 도시 지역이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한 명이 한 3제곱킬로미터 정도 담당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 많은 범위를 뭔가 총괄하고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구성 단위입니다. 자연재해대체법에서 현재 방제단을 시공구 단위로 조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읍면동 단위로도 조직할 수 있게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제단들은 대부분 시공구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읍면동 단위로는 봤을 때 20년 10월 기준으로 1184개 정도 읍면동에서 방제단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단원 관리 부분에서는 단원의 연령, 지역, 활동 이력 등 그리고 가용 장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수에 인력을 배치하기 힘들고 또 적절한 장소에서의 방제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방제단 운영입니다. 특성이 유사한 지역 간에도 활동 실적 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런 두 개의 예시가 있는데요. 이 예시의 두 개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같은 시에 인접해 있는 두 개의 구입니다. 앞에 사례를 보셨을 때는 방제단원이 180명임에도 불구하고 활동 연인원이 60명밖에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상반되게 옆의 구 같은 경우는 방제단원이 오히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연인원은 거의 10배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지자체가 먼 곳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고 또 재난 특성이 다르거나 지역 특성이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다른 요인들이 좀 작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획 관리 부분은 현재 저희 행안부에서는 전국 자율 방제단 연회파로부터 연관 계획을 받고 있지만 시공구 단위 방제단의 계획 수립이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관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영역의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업무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지역 자율 방제단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특성을 잘 알고 또 지역 주민과 친밀도가 있는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방제에 참여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특징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예로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방제단단님께서 지역대책본부 상황 판단회의에 삼석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물자가 더 필요한지 어디로 보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도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역 자율 방제단이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로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자율 방범대에 비해서도 조금 인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안전교육 부분입니다. 현재 직무능력 교육이나 전문교육 그리고 자체 교육 등을 시행 중이지만 교육 커리킬럼이나 교육 참여 횟수 인원 등이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방제단의 소집, 투입 또는 활동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간 자원 연계를 위한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제도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재난관리평가와 관련해서 방제단의 활동 실적들을 취합을 했었는데요. 활동을 분석해 본 결과 자연사회재난 구분 없이 방제단원 분들께서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요. 현재 방제단 자체가 근거법령이 자연재해대체법이다 보니까 활동 범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으로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별법을 방제단 관련해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활동 지원 부분에서는 전문활동 및 위험성이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당 지급이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교통비나 식비 등 경비는 지급하고 있지만 재난안전활동 소집에 대한 수당 지급은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무실 관련해서는 자비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곳도 있고 또 관공서 지하나 주차장 등의 컨테이너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좀 방제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운영 부분에서는 방제단의 그런 역할 및 임무 규정이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대보험 구성 관련 조례에서나 아니면 이제 뭐 행동 매뉴얼 등에서 자원봉사자와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정체성 부분 방제단의 정체성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서 또 인지도랑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지역자열방제단 활성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 확대 부분입니다. 도시, 비도시 또는 지역재난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 인력을 산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적정 인력 산출을 통해서 시공구별로 목표 인원을 설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단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저희가 1월부터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자체 그리고 방제단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요. 20년 12월에 56,959명이던 방제단원수가 이번 연도 5월에는 62,568명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계속 이렇게 인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앞에 현황 분석에서 보셨듯이 절대적인 지금 단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구성 확대입니다. 저희가 실태를 분석을 했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공구 단위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고 읍면동은 거의 없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공구 단위의 구성이 제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방제단원 분들이 대부분 읍소재지에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방제 아니면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외딴 지역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따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저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전체 읍면동에 그런 방제단이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년 12월에 1184개였던 그런 읍면동 방제단이 현재는 모든 읍면동에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원 정보 관리입니다. 방제단원 연락처 현행화 및 재해 우려 지역 현장 관리관으로 방제단원을 지정할 것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락처 현행화 부분입니다. 이제 6만 2,568명 중 5월 기준입니다. 중 4만 7,524명에 대해서 연락처를 현행화했고 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연락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락처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아직 현행화 안 된 부분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장관리관 지정입니다. 총 6,524개 재해 우려 지역 중에서 지금 이제 이번 확대를 통해서 4,122개 지역에 대해 방제단원의 현장관리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등록 부분에서는 유사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방제단원 3,564명을 이제 4분... 3,564분에 대해서 이제 풍수의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 두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지자체 담당자 분들께서 신경 써서 남은 분들의 그런 연락처를 현행화해 주시고 또 이제 풍수의 관리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제단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재난 유형별, 재난 단계별, 지역별로 우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이제 뭘 할지 몰라서 활동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잘 되는 사례가 있구나 좀 보고 배우시면서 같이 또 이제 비슷하게 활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계획 수립 부분은 현재 이제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이 방제단장님께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시기별 활동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고 또 지자체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지역자회 방제단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21년에 이제 상반기 동안 추진한 결과 총 228개 시공구 중에서 213개 시공구 즉 이제 93% 정도 지자체에서 모든 계획을 이제 수립한 상황입니다. 남은 이제 7% 지자체 담당자 분께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활동 범위 확대 부분입니다. 구호지원 기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지대보험 상황 판단 회의에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서귀포시 사례처럼 이렇게 대응 활동을 해주시고 또 이제 지자체 그런 활동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중앙재난 저희 이제 복구 단계에서 하는 중앙재난 피해 합동 조사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지역 상황이라든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좀 복구 단계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이제 방재단 전문 교육 과정 시 저희가 영상 제작 교육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사진들을 편집을 해서 실제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재단을 많이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재단원분들 이제 교육을 할 때 전문 교육에 좀 영상 제작 관련해서 교육을 좀 신설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도에 저희가 전국 단위 활동상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또 홍보 자료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뭐 밴드나 이런 데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사진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활동하시는 모습이나 또 좋은 사진들 많이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연말에 영상을 제작할 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강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등 신규 재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또 현재 재난 발생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등 좀 더 이제 현실적인 교과목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담당 공무원이나 방재단원 대상 신규 교육을 개설을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예시로 지역자열방재단 관리 과정이라 해서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한계기수 40명 또는 이제 뭐 지역자열방재단 체험 과정으로 해서 방재단원분들 대상으로 15개 기수 500명 정도 이렇게 신규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무능력 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매년 저희가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좀 코로나19 상황들을 지켜보고 가능하다면은 지역을 좀 더 보다 세분화해서 교육 더 많은 인원 분들께서 교육을 들으실 수 있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 자체 훈련 부분은 이제 뭐 지역 내 위험요인 등을 반영해서 자체 훈련을 실시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사고 구조 구급을 지자체나 아니면 소방 경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같이 이제 교통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훈련을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근 지역자열방재단과 이제 합동으로 훈련을 해서 언제 뭐 장비나 인력을 뭐 동원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훈련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방식 다양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영상과 같이 비대면 콘텐츠를 조금 많이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도 있기도 하고 실제 효율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원께서 교육을 시청해 주시고 함으로써 이제 좀 개인적으로 방제 그런 역량 아니면 이제 뭐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뭐 방제단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때 이런 영상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령 제도 정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역 자율 방제단법 제정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추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사회재난 활동 부분을 확대한다거나 뭐 활동수당 지급 뭐 장비 지원이나 복무 지도 감독 등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활동 지원 부분인데 위에 있는 그 지역 자율 방제단법 제정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활동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소집 수당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자연재해대체법 시행령 제61조에 그런 지급 근거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지자체 조례에서 좀 그 부분을 좀 포함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분들과 계속 이제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상 확대인데요. 우수방제단 활동 운영 사례 이제 뭐 등을 이제 발굴 공유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포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굴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좀 더 이제 포상을 확대해서 드림으로써 좀 사기 진작이나 아니면 이제 방제 활동 하신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상 재정립 부분인데요. 현장조치 매뉴얼이나 이제 지대본 조례 등에 방제단의 자원봉사자 좀 분리해서 구분해 가지고 역할 및 임무 등을 명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한 교육 내용인데요.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뭐 방제단원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단원이나 아니면 이제 재난의 대응에 담당하고 계신 지자체 공무원 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재난 대응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해함으로써 풍쇄라든지 풍쇄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서 그런 재난으로 인한 피내가 많이 경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을 시청해주신 방제단원 여러분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